아톤클럽의 하이루무진 영상 담기 전 한가지 팁 드립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습니다. 대신에 운전석 맨 뒤쪽 수납함에 보면 이렇게 공기주입기에요. 펌프죠. 그리고 주입액이 있는데 펌크가 나면 주입액은 웬만하면 넣지 말고 펌프 그리고 지렁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밀면 전문계 마톤입니다. 아침 날씨가 19도에요. 심피디님 이제 가을이 왔어요. 여름은 끝났어. 이제 이거 사용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톤클럽에는 하이루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을 비추고 있는데요. 본 차량은 가솔린 차량 맞죠? 그리고 실내는 9인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법인 업무용 그리고 주말에는 패미리카로 사용하기 딱 좋은 차 하이루무진 9인승이 아닐까 사료가 됩니다. 더불어 하이루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도 나온다는 사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심피디님 그런 분들은 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햇빛이 너무 따가워요. 어때요? 정글라스 괜찮죠? 외장 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장 쪽 아트원의 자랑은 4세대 이렇게 앞쪽이 날렵함이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 기타 여러 업체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썬팅은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비반사네요. 그죠? 맞죠? 비반사. 그리고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차량. 과연 어떤 내용이 담아 있길래 패미리카로 좋은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오픈했습니다. 비춰주시죠. 심피디님.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이렇게 실내 컬러를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톤 클럽 앤 하이루무진은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모두 수용하고요.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은 오직 코튼 베이지만 출고를 하고 있죠. 취향 존중을 해야 됩니다. 색상 선택을 해야 되고요. 제가 한번 살짝 앉아 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컬러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하는 이유. 심피디님 한번 얘기해보죠. 30mm 이상의 빵빵 쿠션. 그 다음에 허리를 잡아주는 버킥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보조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가 피로감이 훨씬 덜하다고 매일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외웁니다. 아주. 그리고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톤 클럽 앤 하이루무진의 장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센터 쪽에. 네온커플더. 그렇죠. 요즘에 네온커플더 인기 짱입니다. 자, 앞에 두 개 그리고 뒤쪽에 두 개가 있고 3세일 때는 하고 싶어도 못했었는데 4세일 때는 이렇게 클럽 앤 비투비를 통해서 전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 그 다음에 겨울이 오면. 겨울이 오면 또 핫 많이 쓰겠죠. 어쨌든 네온커플더는 얼마든지 원하시면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핸들 순정. 바닥 쪽에는 퀄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는 톰 그레이. 맞아요. 라인매트는 얼마든지 원하는 컬러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취향 존중이라고 그랬죠. 자, 1열 쪽은 뭐 매일 설명하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저는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그렇죠. 자, 2열 쪽도 오픈했습니다. 1열, 2열 동시에 한번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은 9인승의 2열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뭐 시트의 변형은 없고요. 단지 평탄함인 요트 바닥. 요트 바닥은 컬러가 새들 브라운과 어때요? 잘 어울리죠? 로우 브라운 컬러를 했네요. 물론 바닥 취향 존중이죠. 로우 브라운, 다커 브라운, 그레이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2열도 역시 디럭스 리모진 시트와 버킷 그리고 목쿠션 보고 있고 아무래도 제가 앉아서 들어가서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갈 때는 역시 예의상 신발을 벗고 사이즈가 밟고 그리고 맨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조수석 쪽에 승차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쪽에 한 번도 승차하지 못한 분들 많죠? 제가 대신합니다. 여기 밑에 쪽도 비춰요. 제 몸매 전체에. 자, 제 키가 173인데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굳이 시트를 안으로 들여서 뒤로 밀고 등등 개조 작업하는 거 결코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 돈 들어가니까요. 맞죠? 그리고 아트 포켓 중요합니다. 즉, 아트 포켓은 이렇게 끼워만 주면 싹 끼워주면 끝나는 거. 누가 개발했죠? 이거? 제가 개발한 겁니다. 있고 없고 차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측면에 허니콘 블라인드가 있는데 블랙 하드 베이지 원단을 선택했고 아트원 허니콘 블라인드의 가장 큰 특징. 완벽 개방. 그죠? 그 다음에 완벽 차단. 기아 순정 하이르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할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자, 아트원에는 취향 존중이라고 그랬죠. 색상의 선택. 자, 본 어떠신가요? 본. 이게 뭐죠? 브라운 컬러인가요? 브라운 컬러. 이거는 베이지 컬러. 브라운 컬러와 베이지 컬러. 나름. 자, 이렇게 원하시는 컬러도 고를 수 있다는 것이 역시 아트원 클럽에는 하이드메전의 장점입니다. 자, 2열 쪽에 승차 한 번도 보여드렸고 역시 후석에서 네온 커브도 딱 있는데 좀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거 수납함이 있다는 사실을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돼. 그래서 네온 커벌드가 있으면 아이스커피, 겨울에는 핫커피를 딱 두고 오랫도록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뭐 하이르무진 정도면은 네온 커벌드 정도는 글쎄요. 뭐 비싸서. 자, 3열로 들어가겠습니다. 3열 쪽도 역시 이렇게 성인이 앉았을 때 공간 넉넉합니다. 공간 넉넉하고 그리고 이 독립시프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물론 넓은 공간도 있지만 등판이 아주 자유롭게, 그렇죠? 자유롭게 조절되고 쭉쭉쭉. 어우, 좋은데? 목쿠션이 없네. 목쿠션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이렇듯 펠리세이드나 뭐 GV80, 기타 여러 SUV와 다른 점은 뭐냐면 카니발의 장점. 넓은 공간에 이렇게 둘둘둘 독립시프트가 훨씬 더 장거리 갈 때 성인들한테는 유리하다는 설명 드립니다. 자, 시트 쪽 살펴봤고요. 상부 쪽 거기서 한번 비출까요? 아, 이제는 에어덕트 인정 설명 안 해야 되나? 지금 4일 잘 틀어놨는데도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세게 틀면 더 세게 나오겠지만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에어컨 바람 에어덕트 구조가 중요하죠. 자, 여름에는 정말 에어컨 틀을 때는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이제는 가을로 접어드니까 이제 이거는 좀 설명 안 해도 될까? 많은 분들이 알고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당연히 히타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하이른무진 젤루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심피리님? 잡소리? 그렇죠. 잡소리가 나면 아주 운행할 때 미칩니다. 즉, 운전자는 차주는 한마디로 쪽팔리죠. 자, 아톤 글로베나 하이른무진은 7개의 완벽한 금형으로 짝짝짝 드립되기 때문에 잡소리 거의 안 납니다. 거의 안 나요. 잡소리가 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센터밀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이 변화를 설명하는데 왜 그대로 단색으로 해놨습니까? 색상의 변화도 한번 보여줘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색상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앞쪽에 모니터도 한번 설명드려야 되는데 앞쪽에 모니터 매일 유튜브를 똑같은 내용을 담으니까 저도 질립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분명한 건 기아 순정 하이른무진과 아톤 글로베나 하이른무진 비교할 게 많아요. 특히 이렇게 모니터 같은 경우는 아톤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미디어 세상에 유튜브 넷플릭스 빵빵 나와야 됩니다. 끊기지 않게 핸드폰 핫스팟만 딱 열면은 끝! 그리고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동 틀었을 때는 전체 스피커로 나오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그죠? 아톤에는 인산철 배터리 30A가 기본으로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까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이른무진 구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개방감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모니터가 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볼 때 짜증나면 안되죠. 끊기면 안되고 스카이라이프, DMV, 스마트 TV 글쎄요? 아톤에서는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안드로드가 탑재된 모니터가 있으면 블루투스 송출 그리고 자체 스피커로 무시동 상태에 들을 수 있다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후석 쪽에서도 구인승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비칩니다. 소두에 한 가지 팁 드렸죠. 사실은 맨 뒤쪽 수납함 쪽에 펑크 키트가 있습니다. 요즘 차량들은 스페타에 없기 때문에 펑크 키트가 왼쪽에 있는데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액은 웬만하면 주입하지 마시고 펌프, 콤플레시아만 주입하시고 아니면 보험사 불러서 지렁이 키우시는 게 낫지 액 잘못 주입만 막 세고 아주 난리납니다. 참조 한번 해주시고요. 한 가지 팁 알려드려야지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드려야 되니까. 그죠? 후석 쪽에서는 커튼도 역시 완벽 개방, 완벽 차단 기아 순정 하이드머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는 비교 대상이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아트원 허니콤 플라인드는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어서 야간에 짐 싣고 드릴 때 아주 유용합니다. 앞쪽 한번 비춰주시죠. 29인치 QHD 안드레드 모니터 기아 순정 하이드머진에 21.5인치 스마트 TV와 비교하면 엄청 서운해요. 그리고 둘, 둘, 둘 6인승 독립 시트 유지하고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으로 깔려있고 4열에는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3D 매트를 살짝 걷어내면은 싱킹 시트가 있죠. 싱킹 시트는 이렇게 7명, 8명, 9명 탈 때는 잠시 단거리 갈 때는 사용해도 되지만 장거리 갈 때는 큰일 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싱킹 시트가 전혀 필요가 없다. 6명 이상 탈 일이 별로 없다 하면은 과감히 글로벤 수납함으로 바꾸시고 검사 때는 이렇게 턴 바꿔주시면은 아마도 가볍게 연비도 요즘에 불황의 고유가 시대에 연비 하나라도 줄여야죠. 심패디님. 그렇게 사실 수가 있다는 것도 설명드리고요. 자, 이렇듯 아트원에서는 많은 튜닝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용자 용도는 너무너무 다양하죠. 나는 차박 캠핑 꼭 해야 돼. 그러면 일체형 사이드 워닝 달고 침대 시트, 회전 시트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업무용,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주말에는 가족들과 쓸 수 있는 패밀리카로는 이렇게 9인승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요즘에 선주문 차량도 요즘에 하이루무진 계약하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데 아트원에서는 최소 한 달이면 뭐 계약 주세요. 9인승 계약 주시면 아마 오늘 계약 주시면 한 달이면 아마 출고까지 원하는 튜닝까지 출고가 가능하다고 말해도 되려나? 심패디님. 자, 어찌 됐든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모두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아트원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